세계 각지의 바다에서 활약하는 컨테이너선을 아시나요? 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교통로이며 컨테이너선은 그 바다 위를 달리는 거대한 화물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컨테이너선은 국제무역의 핵심이자 글로벌 공급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이 거대한 선박들은 전 세계의 항구를 연결하며 의류에서부터 전자제품, 식품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상품을 운송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선은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수단에 그치지 않습니다. 컨테이너선의 발전은 글로벌 무역 패턴을 변화시켰으며 더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운송 방법을 모색하며 해상 운송의 미래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컨테이너선 탑10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꾸욱 부탁드립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 10위 마드리드 머스크 2017년 한국에서 대우조선 해양이 건조하였으며 현재 덴마크의 깃발을 달고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길이 399m 폭 58.6m 흙수 16.5m이며 이 선박은 컨테이너 2만 568개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배수량은 21만 4천 286톤입니다. 2017년 진수 당시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컨테이너선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 9위 앙토안드 생택지 페리 2020년 한국에서 한진중공업이 건조하였으며 현재 프랑스의 깃발을 달고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길이 400m 폭 59m 흙수 16m이며 이 선박은 컨테이너선 10위에 있는 마드리드 머스크 선박보다 386개 많은 2만 954개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배수량은 21만 9천 277톤입니다. 최대 시속 22노트의 속도를 내는 빈터투어가스 N 디젤 모델의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며 이 엔진 모델은 구형 엔진 모델보다 오일을 25% 덜 소비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차세대 기술의 엔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 8위 코스코 쉬핑 유니버스 2016년 중국에서 건조되었으며 중국의 깃발을 달고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길이 400m 폭 58.6m 흙수 16m이며 이 선박은 컨테이너선 9위에 있는 생택지 페리 선박보다 283개 많은 2만 1237개의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배수량은 21만 5553톤입니다. 쉬핑 선박과 같은 시리즈의 선박이 5척 더 있으며 길이는 400m로 다른 선박들보다 길지만 생각보다 적은 적재량을 가진 선박이기에 파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 7위 OCL 홍콩 2016년 한국에서 삼성중공업이 건조하였으며 홍콩이 깃발을 달고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길이 399.9m 폭 58.8m 흙수 16m이며 이 선박은 컨테이너선 8위에 있는 쉬핑 선박보다 495개 많은 2만 1413개의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배수량은 20만 890톤입니다. OCL 홍콩 선박은 2016년 12월 31일 진수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선박이었으며 OCL 홍콩과 같은 크기를 가진 시리즈의 선박이 총 5척 있으며 각각의 선박마다 독일, 일본, 영국 등등 각 나라의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 6위 자크사대 2020년 중국에서 건조되었으며 현재 프랑스에 있는 CMA, CGM 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프랑스의 깃발을 달고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길이 399.9m 폭 61.3m 흙수 16.5m이며 이 선박은 컨테이너선 7위에 있는 OCL 선박보다 1,699개 많은 2만 3,112개의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배수량은 22만 1,251톤입니다. 자크사대와 같은 크기를 가진 시리즈의 선박이 총 8척 있으며 자크사대 선박은 LNG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며 한 번에 북유럽과 동남아시아를 왕복할 수 있는 액화천연가스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 5위 MSC 미나 2019년 한국에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건조하였으며 현재 스위스에 있는 MSC 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파나마의 깃발을 달고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길이 399.9m 폭 61m, 흘수 16.5m이며 이 선박은 컨테이너선 6위에 있는 자크사대 선박보다 544개 많은 2만 3,656개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배수량은 22만 8,741톤입니다. 미나 선박과 같은 크기를 가진 시리즈의 선박이 총 4척 있으며 미나호는 일반 컨테이너 이용 외에도 식품, 음료, 부패하기 쉬운 식품, 의약품 등과 같은 냉동 또는 냉장 화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약 2,000개의 냉장고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 4위 MSC 길순 2019년 한국에서 건조되었으며 5위 미나 선박과 형제 선박이며 마찬가지로 파나마의 깃발을 달고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길이 399.9m 폭 61.5m, 흘수 16.5m이며 이 선박은 컨테이너선 5위에 있는 미나 선박보다 100개 많은 2만 3,756개의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배 수량은 23만 2,618톤입니다. 현재 길순 컨테이너선과 적재용량 및 크기가 같은 시리즈 선박 5척을 동시에 운용 중이며 첨단 듀얼타워 소방 시스템 설계가 된 선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 3위 HMM 오슬로 2020년 한국에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하였으며 현재는 HMM의 기업에서 소유하고 있지만 파나마의 깃발을 달고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길이 399.9m 폭 61.5m, 흘수 16.5m이며 이 선박은 컨테이너선 4위에 있는 MSC 길순 선박보다 60맥에 많은 2만 3,820개의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배 수량은 23만 2,311톤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인 고효율 엔진과 차세대 선체 설계로 만들어진 선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 2위 HMM 아레시라스 이 선박은 앞에서 3위에 있던 오슬로 선박이랑 형계선박이며 마찬가지로 2020년 한국에서 건조되었으며 현재도 HMM의 기업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파나마의 깃발을 달고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길이 399.9m 폭 61m, 흘수 16.5m이며 이 선박은 컨테이너선 3위에 있는 오슬로 선박보다 144개 많은 2만 3,964개의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배 수량은 22만 8,283톤입니다. 아레시라스 선박과 같은 크기를 가진 시리즈의 선박이 총 12척이 있으며 아레시라스는 친환경 컨테이너 운반선이자 기술 측면에서 가장 앞선 선박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고효율 엔진과 차세대 선체 설계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 1위, 에버에이스 2021년 한국에서 삼성중공업이 건조하였으며 대만 회사인 에버그린 마린이 소유하고 있으며 파나마의 깃발을 달고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길이 399.9m 폭 61.5m, 흘수 17m이며 이 선박은 컨테이너선 2위에 있는 HMM 아레시라스 선박보다 20개 많은 2만 3,992개의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이며 추가로 19만 1,000톤의 중량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의 몸체 역할을 하는 선체에도 컨테이너 적재가 가능합니다. 에버에이스 선박과 같은 크기를 가진 시리즈의 선박이 총 14척이 있으며 이 중 4척은 운항 중이며 나머지 10척의 배는 건조 중입니다. 대부분의 선박은 안전을 위해 현재 최대 용량까지 적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에버에이스는 2만 1,710개의 컨테이너를 적재했으며 이는 단일 선박 적재량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이상으로 세계 각지의 바다를 누비며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 탑10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컨테이너선은 단순한 화물 운반 수단을 넘어서 세계 경제와 환경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며 전 세계의 제조업체와 소비자 사이를 연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상품을 나라 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송함으로써 글로벌 무역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국제 경제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선의 가치는 그 운송 능력을 넘어 환경보호회의 기여로도 확경됩니다. 에너지 효율적인 설계와 청정 연료의 사용은 이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많은 선박들이 액화천연가스 LNG 사용을 비롯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채택함으로써 환경적 오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보는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전체적으로 우리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또한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호라